T.J. 이동식 노래방 생활체육 분야에서 저명한 실력자로 손꼽히는 김소영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 건강댄스를 탑재했습니다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애창곡에 맞춰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하고 또 효과가 큰 동작들을 댄스로 구성했습니다 체력과 근력 그리고 유연성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들로 이루어졌고 칼로리 소모가 높아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신나는 트로트에 맞춰 춤을 추는 건강댄스는 즐겁게 건강을 챙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댄스 이용법 터치패드에서 건강댄스를 누르고 시작을 누릅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노래를 선택합니다 먼저 생활체육 지도자가 댄스 동작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몸에 열이 나면서 지방을 태워줘요 그래서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잘 보시고 댄스 동작을 숙지하세요 노래가 시작되면 가수의 노래에 맞춰 영상 속 댄스를 따라해보세요 노래가 끝나면 마무리 동작으로 체조를 마칩니다 댄스 동작 설명을 보고 싶지 않다면 터치패드에서 간주점프를 누르세요 바로 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노래방 M2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려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